강원도 아리람 강원도 아리람 강원도 아리람 강원도 아리람 강원도 아리람 강원도 아리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아리람 교과서 속에 있는 강원도 아리람 대화볼게요. 요거는 강원도 대표적인 미녀중에 하나인데 엄머리 장단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용이 순진한 시골처녀가 사랑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는 노래예요. 이거는 제가 일단 한자로 불러볼게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한 숟갈이 돈비가 여지 마라 두부를 괴가고 허리에 기름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여기까지 시작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리아리 쓰리쓰리 다시 한번 시작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시작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시작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시작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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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 요 아리아리 요죠 아리아리 요 rol 요 요 예서 들었어 요 요 다시 한 번 시작 아라리 아사자 아라리 요 아리아리 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sins stro ещё teddy 아라리 요 오 아리아리 코개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죽가리 동대가 다시 한 번 시작 아죽가리 동대가 여지마라 여지마라 누구를 쾌잡고 누구를 쾌잡고 누구를 쾌잡고 머리에 기름 머리에 기름 아죽가리 동대가 여지마라 여기까지 시작 아죽가리 동대가 여지마라 누구를 쾌잡고 머리에 기름 시작 누구를 쾌잡고 머리에 기름 네 그럼 연결해서 아죽가리 시작 아죽가리 동대가 여지마라 누구를 쾌잡고 머리에 기름 그렇죠 그 다음 2절을 들어갈게요 산둥에 기물은 시작 Vehicle 산중의 기물은 산중의 기물은 모루나달의 시작 모루나달의 모르나 다래 인간의 길물은 인간의 길물은 인간의 길물은 인간의 길물은 천천히면 빨리 되는거죠 인간의 길물은 나 하나라 산중의 길물은 모르나 다래 산중의 길물은 모르나 다래 인간의 길물은 나 하나라 인간의 길물은 나 하나라 연결 시작 산중의 길물은 모르나 다래 인간의 길물은 나 하나라 그 다음에 감꽃을 주며 들어갈게요 감꽃을 주며 시작 감꽃을 주며 헤어진 사랑 헤어진 사랑 헤어진 사랑 헤어진 사랑 라라 라라 이렇게 되죠 밑에 ㅇ 받침이 저 뒤에 가서 헤어진 사랑 라라 라로 가다가 끝에 가서 ㅇ이 붙는거야 헤어진 사랑 헤어진 사랑 헤어진 사랑 헤어진 사랑 시작 감꽃을 주며 헤어진 사랑 시작 감꽃을 주며 감꽃을 주며 헤어진 사랑 그 감이 익을 때 오심한 사랑 그 감이 익을 때 오심한 사랑 그렇죠 그러면 연결 시작 감꽃을 주며 헤어진 사랑 그 감이 익을 때 오심한 사랑 네 그러면 첨사부터 끝까지 고 3장 아리아리사부터 시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홍해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아리아리 동네가 아리아리 여리말아 누구를 꿰잡어 너희의 길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 산 개 산 비 인벌 해ühram 인간의 영구 사회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절어간다 강꽃을 주며 되어진 사랑 그 감이 붉게 오신 한사랑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절어간다 너무 잘하셨어요? 다 명창님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강원다리랑 교과서 강원다리랑 3자를 다 띄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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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아리 너는 나한테 Cool 아미아 알으난 여러분도